못하는 상황에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50개를 먹었어. 대화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51개째를 먹는데 이빨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정말 이 세상에 그렇게 그냥 고통스러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의 맛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먹기 이전에 내 신체적인 컨디션이 아이스크림을 맛을 규정 짓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그 맛을 규정 지어서 아이스크림이 맛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님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보리밥이 됐든지 마가 됐든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단식을 했어.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으니까 맛있게 되죠. 그러면 맛이 없다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어떤 상태하고 결부돼서 맛있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맛없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이 꼭 사실이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실제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다만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함.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함이 있는 거예요. 스님 밥 먹을 때 맛있나요? 맛있어요? 그런데 밥을 두 그릇을 먹었는데 세 그릇 가서 먹는 것을 보여줘야 돼. 맛있을까요?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먹고 왔는데 그렇게 대중이 살이라서 먹는 모습을 취해야 돼. 그래서 와가지고 또 와서 먹는데 맛있나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뭐냐면 밥이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고통스럽죠. 그런데 배가 고통하면 맛이 있고 배가 부르면 맛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고가 있어요. 배가 고통이라는 고가 있었고 그 고가 충족되어질 때까지 즐거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고가 마이너스 30이었으면 마이너스 30이 채워질 때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 한 그릇 반을 먹고 왔어. 평소 정량이 두 그릇이야. 그러면 반 그릇을 먹을 때까지는 맛이 있어요. 그러나 두 그릇이 차서 더 먹으려고 할 때는 거기서부터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반 그릇을 먹었을 때는 마이너스 상태예요.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가는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얻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제로. 그런데 지금 현재 스님이 플러스의 상태야. 두 그릇 반을 먹고 왔어. 그런데 반 그릇을 먹는 모습을 취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플러스 30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윌파산화를 할 때 한 30분 정도 움직이지 않도록 가만히. 눈도 뜨고서는 움직이지 않도록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그러다가 참을 수 없는 경지가 되겠죠. 한 2분에서 5분 지나면. 그래서 숨을 쉰단 말이에요. 숨을 쉰단 말이에요. 왜 숨을 쉬죠?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계속 뜨고 있으라고 했을 때 한 1, 2분 지나서 5분 지나서 눈을 깜빡인단 말이에요. 왜 깜빡해요?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때 시체처럼 5시간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잖아요? 아니죠. 뒤척인단 말이에요. 왜 뒤척이겠어요?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움직이는 모습 즐겁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에서 제로로 가는 상태. 그걸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고통과 고통의 자유. 고통과 고통의 자유. 고통과 고통의 자유가 있을 뿐이지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어느 학파라고요? 경량부에서 얘기하고 경전에도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경전에 일반적으로 고수락수, 불고불락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왜 그 세 가지를 느끼냐면 범부 중생들에게는 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성인의 경제에 수행하는 자유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서 바라본 자는 고와 고로부터의 자유만 있다. 이것이 바로 경량부와 설일체의보와 긴 논쟁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량부의 견해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비파사나 선타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인하는 그런 적인데 그래서 괴로움에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명이 무엇에 대한 무명이라고 했죠? 신수신법에 대한 무명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오해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이 있다고 하는 오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무해 법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 법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상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오해 이 네 가지 오해가 바로 무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신수신법에 관을 하면서 몸이 부정하다는 것을 보게 돼서 몸에 대한 오해가 그 다음에 느낌이 괴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있다는 것을 봐서 즐거운 느낌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오해 그 다음에 마음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집착하는 오해 법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에 집착하는 오해 이 네 가지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수신법을 관하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3고를 얘기했는데 3두카타가 되죠 괴로운이 괴로운 것 송곳으로 몸을 탁 찔르면 그건 뭐에 해당해요? 두카두카타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빗발이 남아 죽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10년, 20년 된 이상의 차를 마시다가 한 1년 아주 저기한 차를 마시게 되면 그러면 그 맛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고통으로 느껴지죠 집이 10채 있던 사람이 3채가 남으면 집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한 채가 생긴 사람하고 누가 더 즐거울까요? 집이 없던 사람이 집 한 채가 생긴 것하고 집이 10채 있던 사람이 3채로 내려앉았어 누가 더 즐거울까요? 집이 10개 있던 사람이 3채로 내려앉으면 앞에 있는 그것과 지금과의 비교를 통해서 변화에서 오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글쇠에 살던 사람이 집 한 채 있으면 즐겁겠죠 그래서 집이 10채가 있는 사람이 3채가 있을 때 3채가 있는 것 자체는 괴로움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괴로운 거죠 변화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샴스카라 두카타라고 하는 것은 행고라고 하는데 여기 7채비에서는 뭐를 행고라고 하냐면 무덤덤한 느낌을 행고라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덤덤한 느낌은 자체는 즐거움도 괴로움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행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괴로움 세 가지의 괴로움이 전부 다 괴로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즐거움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수념주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념주는 찌다 스무르트 육바스타나인데 팔상의 16개의 마음을 수행자가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로바찌다 그 다음에 비타로바찌다 그 다음에 사드베샤찌다 그 다음에 비타드베샤찌다 사모아찌다 비타모아찌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그 다음에 상키타찌다 상키타는 위축됐다는 뜻인데 무엇에 의해서 해태와 혼침에 의해서 위축된 것은 그 다음 미키따찌다 산란한 마음이죠 무엇에 의해서 산란하죠? 들뜸과 후에 의해서 산란한 마음 그 다음에 어사마히 있다 집중되지 않은 산매가 없는 마음이죠 사마히 있다 집중된 마음 집중된 마음은 여기에서 근접산매와 본산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사론에서는 산매를 몇 종 산매를 얘기해요? 6종 산매를 얘기해요 왜 6종 산매냐면 초선에서 5선까지를 얘기를 하죠 왜 5선을 얘기하죠? 4선이 아니고 정전에는 4선을 얘기했는데 아비담마에서는 5선을 얘기하죠 이유가 뭐죠? 비타까비자라 심사를 그 두 개를 반절로 나눠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두 개로 하기 때문에 5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5선에다가 그 다음에 우빠짜라사마디 근접산매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산매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마가 있다 어마하마까짓다는 고개하지 않은 마음인데 그것은 감각적 욕망과 함께하는 것이고 마하마까는 세께 뭐 세께고 서우따라짓다는 아직 위가 있으니까 그것은 세께고 그 다음에 아눛따라짓다는 위가 없으니까 무색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탈의 마음은 비무카치다 그 다음에 아비무카치다는 해탈되지 않은 마음 이렇게 해서 이 16개의 마음은 탐진치가 있는 그런 욕계의 삼악도에서 탐진치가 없는 그런 삼선도와 그리고 세께 무색개와 그리고 로쿠다라 출세간의 마음의 상태를 크게 16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런 이제 분류를 하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삼악도의 상태이다 그 다음에 나의 상태가 삼선도의 상태이다 그 다음에 나의 상태가 세께 혹은 무색개 아니면 출세간의 상태이다 라고 아는 것 이것을 이제 심렴주 1번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심렴주 1번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심렴주 는 심소에 집중해서 바라본 심렴주고 그 다음에 그 심렴주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삼무르띠 그 다음에 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쿠타라 찌다 파라맛다 찌다 이렇게 둘러나 줬을 때 아까 그 16개의 벌어진 심소를 통해서 마음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속제의 심렴주고 그 다음에 그 16개로 벌어진 상태에서 아는 마음을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그것은 출세간의 그러니 이제 심렴주다 라고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질문이 계속해서 식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어서 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심렴주가 나온 김에 그렇게 말할 수가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겠죠 전호식과 육식 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태의 식이 있냐면 그것은 오온에서의 식이 있고 세 번째로 식은 12연기의 식이 있다 아까는 12연기의 식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먼저 전호식과 그 다음에 육식의 식을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자 짝꿍쩌 루팡쩌 짝꿍 빛냐나 짝꿍 빛냐나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짝꿍쩌 루팡쩌 할 때 그 루파를 뭐로 하냐면 이 컵 컵으로 한번 해보자요 이 컵이라고 하는 루파를 그렇게 해서 짝꿍쩌 루팡쩌 그래서 컵 빛냐나 그렇게 되죠 컵 빛냐나 컵에 대한 식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은 어떤 식일까요 한번 이것을 분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컵에 대한 의식은 뭐를 말할까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컵에 대한 의식 이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컵에 대한 의식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둘로 나눠주면 알 수 있어요 컵에 대한 의식이에요 여기 식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지향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향성을 빼놓고 식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에 대한 식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거울에 컵이 비춰졌다 라고 했을 때 거울에 비춰진 컵 하고 컵에 대한 의식하고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혹은 컵만 얘기하고 식은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냥 컵만을 컵에 대한 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컵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만 달랑이 있는 것을 컵에 대한 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컵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식만을 말할 수가 또 없어요 컵에 대한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컵에 대한 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컵의 이미지에 대한 컵의 표상에 대한 식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컵의 표상에 대한 식이에요 자 그래서 컵에 대한 의식은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됐는데 컵이라는 표상과 그 다음에 컵이라는 표상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컵과 컵에 대한 의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해서 문제점을 느낀 사람 질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가게 하면 여기서 만약에 걸려버리면 그 뒷얘기는 들어도 다 혼란스러워져요 여기에서 예 아는 마음 네 그래서 그 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접근지에 적용할 때 풍으로 나타나는가 상호를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생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방학부로 심지어 정보역을 입장할 때 심장적으로 한심 방학한 심지어 거세서 운영하게 되는 상호 상호를 아는 마음 대상 아는 마음 자식으로 하고 시작 일렬적이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심심하게 했는데 어제 화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거울과 같이 마음 주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이제 전호식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스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육식의 기능을 지금 이제 스님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호식은 컵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차에 대한 맛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소리를 아는 것 이제 이것으로 그렇게 저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식이 주어질 때 식이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일까요 산냐와 비교해서 산과 비교해서 식이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일까요 수동적이에요 식은 주는 것만 딱 받아 산냐는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버린 것이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이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보내야 될까요 나의 기억의 라이브리에다가 딱 집어둬야 돼요 기억의 라이브리에다가 집어둬가지고 또르르르 돌아가지고 이름 형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내가지고 종합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제육의식이 되겠죠 그래서 전오식하고 제육식과는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오식에서 걸려 들어온 그런 이미지들을 제육식은 어떤 과정을 밟냐면 내 기억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리컨폼 물어봐서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차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컴퓨터다 이것은 모바일이다 이것은 컵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 전오식에서는 이것이 컵이다 라기보다는 이 이미지를 받아들인 거죠 이미지를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컵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제육식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전오식과 육식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봐요 전오식의 대상은 이미지 리밋다 표상이었고 제육식의 식은 아는 마음에 뭐가 플러스가 됐어요 기억을 우리 말로 하면 개념 개념이 개념이 여기에 대상에 그래서 식의 대상은 식의 대상은 단순한 표상이기도 하고 식의 대상은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스님의 무릎을 누가 옆에서 졸지 말라고 그 옆에 있는 스님이 볼펜으로 푹 찔렀어 푹 찔르면 뭐예요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자 그래서 무슨 느낌을 받아요 세게 찔러버리면 싫고 나쁘기보다도 고수 고수를 느끼죠 자 고통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는 마음은 이 수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상이나 개념을 대상으로 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님이 한참 졸다가 막 물을 콱 찌르니까 싫은 마음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싫은 마음이 나서 왜 그래 하고 밀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밀쳐내는 마음이죠 밀쳐내는 것은 수상행 가운데 어디에 속하죠 행에 속하죠 그래서 이 행하고 그 다음에 식이 같이 결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와 식이 상과 식이 행과 식이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춰가지고 오온으로 바로 넘어와 버리는데 상과 그 다음에 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단막기르티 법칭대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야라고 하는 것은 사만냐 락샤나 이띠 산야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만냐 락샤나면 뭐라고 하죠 공상이라고 하고 보편적인 상을 아는 것이 바로 산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결지어서 우리 카다니아수다 상유다니가에 희생경이라고도 번역하고 삼킴의 경이라고 저기 저기 저쪽 대림진이 조금 번역을 하죠 카다니아수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왜 산야와 그 다음에 위냐나에 대한 정의가 경 자체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죠 빨주노초 파란보를 아는 것은 그것은 산야라고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의 짠맛 단맛 신맛 쓴맛을 아는 것은 뭐라고 나와요 식이라고 나와요 기억나는가요 자 그러면 쓴 신 짠단맛을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아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색깔은 사만야락샤나 공상이고 그 다음에 쓴 신짠단은 뭐냐면 위셰샤낙샤나 자상이에요 그게 완전히 이해가 갈까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아주 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위냐나는 자상을 아는 것 여기에는 자상은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탁 부딪히면 그것을 이렇게 반응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만야락샤나는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의 기억에다가 물어봐야 돼 리코리션이야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이 색깔과 관련된 것은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색깔이라는 이름에게 되물어서 아는 것을 그런데 왜 사만야락샤나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 라고 한번 해봐요 우리는 사과를 먹는다고 할 때 사과라는 이름을 먹을까요 사과라는 개별적인 것을 먹을까요 사과라는 이름을 사과라는 개별적인 것을 먹죠 그래서 사과라는 이름은 이름은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로 똑같은 사과가 사과가 실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속 만들어지는 사과는 수십억 개가 돼요 그 수십억 개가 똑같은 사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자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것이 없는 개별적인 그런 상태를 자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을 집어서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것들 이 수십억 개의 사과들 중에 공통적인 측면이 뭐가 있죠 사과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과일하고 다른 그런 이제 어떤 형태 맛 그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측면 때문에 100% 일치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과라는 이름을 비추는 것을 그걸 공상이라고 한다면 그 공상 가운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것을 먹고 그 맛을 보았을 때 같은 집에서 귤이나 사과를 가져왔어도 미세하게 살펴보면 그 맛이 조금씩 달라요 틀려요 모양도 조금씩 틀려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은 자상을 안다고 하는데 이 헛바닥에서 느끼는 것은 그런 자상을 보는 것이지 사과라는 개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윗냐나는 그런 이제 수바락시나 자상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산냐는 사마냐는 악실라고 하는 공상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단마키르띠의 뭐라고 할까 설명과 그 다음에 경전에 빨리경전에 있는 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도 아까 제가 얘기한 식은 아는 마음이다 여기까지 결론은 그렇게 났다고 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있는 문서들과 여기저기에 있는 수행범들을 굉장히 취합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떠한 결론으로 이끌게 돼요 불교 전체에 있는 그런 논서가 제가 첫날 수업시간에도 되겠지만 이 반차스칸다 반차칸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구사 유시 중관 그 다음에 밀교까지 각 학파마다 오온에 대한 그런 설과 수행이 다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알려진 내용물 내용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알려진 내용물이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이 말을 쓰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스님은 왜 알려진 내용물이라고 하냐면 물질 그 자체는 식이 지각을 못해요 물질 그 자체는 마치 컴퓨터에다가 마우스를 앞에다 딱 던져놓고 컴퓨터야 마우스 인식해봐 하면 마우스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컴퓨터가 그런데 컴퓨터가 이 마우스를 인식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얘를 그림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름으로 바꿔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럼 컴퓨터가 인식해보대요 그러면 인식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 물질 자체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림이나 이름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식은 우리의 마음은 외계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각 기관이 이미지로 전환을 해줘야 식은 인식할 수가 있다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감각 기관이 표상으로 전환을 해줘야 식이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식의 Frequendiscent 어떤 조건된 상태가 있다면 그러면 대상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거울이 굉장히 무엇으로 뒤접해 있다면 대상을 그대로 비춰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식은 그냥 어떤 내용물이었고 그 다음에 식에 비춰지는 그 대상은 내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진 내용물을 식이 인식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납득이 되나요? 왜 반응이 없을까? 선생님 질문을 해보세요 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식은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니밋다 혹은 표상 혹은 이미지를 식이 인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니밋다 표상 이미지를 알려진 내용물이라고 내가 바꿔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알려진 내용물은 식이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알려진 내용물과 아는 마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0년 300년 지나면 언어가 모호하면 불교 불교 학자들이 거기에서 만족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유식학자들은 이게 불분명하고 껄끄럽다 그래서 단어를 나누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려진 내용물하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을 이름을 다른 말로 붙이기로 시작했어요 무슨 말로 붙였을까요? 유식학자들은 알려진 내용물을 상분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을 견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산뜻하게 이 단어를 통해서 산뜻하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그 삿디 수행을 할 때 알려진 내용물을 계속 쳐다보면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죠? 알려진 내용물을 계속 쳐다보면 가나카 모깔라노 숫다에서 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은이 대상 경계를 볼 때 니밋다와 그 다음에 어느 부의한자나 그러니까 표상과 세세한 상을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표상과 세상을 받게 되면 탐진 치가 생겨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인드리아 상바라가 뭐예요? 감각기관의 지어가 결국 표상과 세상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 그 아라한이 된 사람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뭐만 받다구요? 뼈만 받다 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표상과 세상을 받지 않은 그런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표상과 세상은 알려진 내용물 상분이라고 하고 아는 마음은 견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상과 세상이 일어날 때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표상과 세상에서 어디로 마음을 기울이자면 아는 마음에다가 마음을 기울여서 아는 마음이 동로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마음이 혼자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는 마음 쪽으로 마음에 저기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삿디가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계속 아는 마음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한 상태를 유식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 견분과 상분을 세퍼레이트를 시키고 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자증분이라고 그래요 슈바산바다 자증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애매한 용어들을 명확하게 이제 정리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유식을 공부한 사람이 초교 불교를 공부하지 않았거나 초교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유식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불교학파의 그 식과 그 다음에 견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공통점으로 다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종에서 얘기하는 선종에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견분과 상분이 있는데 견분과 상분을 세퍼레이트를 해서 견분 하나만 독려하게 하는 것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한 번 읽어보셨어요? 전 혈맥론하고 관심론 여러분 인터넷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념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속제의 심념처 삼무띠 찌다 그 다음에 파라맛다 찌다 그 다음에 진제의 심념처 하는데 그 진제의 심념처는 아는 마음에 속제의 심념처는 알려진 내용물 다시 말해서 탐진치와 함께 있는 탐진치가 있다 없다 그것을 알게 되면 속제의 심념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에 집중을 하면 그러면 진제의 심념처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세우민센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진제의 심념처는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그건 유식이나 그 다음에 선종하고도 연결이 되게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념처 그 다음에 이제 법념처 어제 법념처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냥 커피, 믹스커피를 얼마나 지났어? 어휴 벌써 이렇게 지났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